근데 차서준, 결국 넌 나랑 결혼하게 돼 있어?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? 분명히 그 형상 내가 형사에게 넘겨줬는데 계약 미팅 늦어서 그런 거지 대체 그날 왜 늦었어? 가까이 오지 마 와우, 시스터! 이제 네 인생 피겠다! 이제 언니가 원하는 삶 살겠네 그만큼 서준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유라 씨는 제가 좋은 겁니까? 아니면 제 배경이 좋은 겁니까?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? 내가 원하는 건 결혼이니까? 유라 씨 보기보다 무서운 사람이군요 신남쑬 자막님 신남쑬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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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